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창원 서성동에 소재하고 있는 불교문화원 김성인입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한 30여 년간 소장해온 물건들입니다 한 300여 년 된 일본 목불상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 불상이 300년 된 목불상입니다 부친께서 약 75년 전에 일본으로 가셨는데 오사카 대정사 주지를 맡고 계셨는데 한국을 귀국하시면서 모시고 온 불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신불입니다 호신불 그냥 법당에 모신한 대웅전의 불상이 아니고 호신불로 모신한 불상입니다 불상 종류는 석불, 동불, 목불, 옥불 등 다양한 불상들이 있는데 이 불상은 목불로서 제가 20여 년 전에 불상에 옷을 입히는 의미에서 개금이라고 하는데 28대의 순금을 입힌 불상입니다 아버님은 가족을 거느린 대처 스님이셨고 평소에 신앙심이 깊으셨고 저 호신불을 집안에 모셔두고 조석으로 예불을 모셨으며 저 불상은 저에게 아버님의 소중한 유품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30여 년 동안 모아왔던 비중한 불교 문화재들이므로 앞으로 많은 대중들이 와서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